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0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0.89%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된 이후 국내 증시 또한 소폭,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흐름이 모두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해 어떠한 기조를 내비치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재력의 독자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대해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 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을 보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맺은 군사 동맹의 중한은 강력한 상호방위 조약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하는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의 방위 협력이 글로벌 유가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중국 베이징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계기는 중국의 1대1로 10주년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될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 세 국가의 밀착이 속도를 내릴 형국이라는 보도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STX그룹주,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